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 트루트 면접 서현님 내가 한 번 더 찍을게요 아 잘 안보여요 트루트 면접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쁜 퍼즈 한번 해주시죠 네 아우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마사지 해야 될까요? 이쪽으로 잠깐만. 얼굴 잘 나오게. 양이 많아요. 여기 좀 나는데. 네 반갑습니다. 저희는 트로트의 민족팀이고요. 저는 트로트의 민족팀이 잘 정리를 시작합니다. 저희는 3인족으로 더블렛습니다. 더블렛습니다. 더블렛이 왔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잘 보냈어요. 감사합니다. 밖이라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 다 가는 거야? 잠깐만 여기 폴즈 한번 재주십시오. 잘 됩니다. 네 오케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박나세요. 감사합니다.